어? 그 플렉센이야? 우리 KBO에 뛰었던? 많은 것 같은데? 그 두산 출신? 아 반갑다 친구야 자 시애틀 메리너스와 3연전 1차전 들어왔습니다 좋아 퍼펙트 떴구요 와 넘어갔다 2루타 정도 예상했는데 그대로 넘어갑니다 7호운런 조만간 빈볼 하나 예상합니다 우리 석도형님 너무 까불어 4회말 4대1 병살하러 올 것 같은데 병살 어 떴다 떴다 뒤로뒤로뒤로뒤로 자 멀린스 솔로몬 5대1 나이스 자 깔끔한 안타 야 낮은 공 바깥쪽 우리형 이거 킬러야 자 한번 오랜만에 뛰어봐 오 어? 주변 안타지? 좋아좋아 야 무사 1,2루 자 우리 제이디형님 요새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좀 한방 해주길 바래요 어 블렛 어 무사 말로 이러면 자 타석엔 산탄데루 어? 아 이거 떴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뛰어 오케잇 가볍게 세입 1대1 자 9대2 완승 아 요새 좀 많이 이기고 있는데 3타수 2안타 홈런 2타점 와 타격 2안에 4평까지 올렸다 어? 야 이거 야 이게 또 안타 될지 몰랐네 자 우리 1대0을 앞서가고 있구요 3회 총 1사 1,3루 오 좋아 아 너무 잘 맞았어 자 그래도 3루자 홈까지 2대0 아 우리 뚫겼어 자 이대로 스윙 가자 자 1회부터 아우 좋아요 찬스 자 1사 1,3루 아유 안돼 경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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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2점 내주면서 2대0 아 또 땅볼이야 어 밀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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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게 좀 가쳐 자 8회 초 2사 2,3루 어우 완전 지금 완전 좋은 찬스야 지금 동점주자까지 나갔죠 홈런이면 역전 큰거 한방이면은 동점 어 아 떴찌 이거 뜬거 같애 자 보이드가 완뽕 가져갑니다 아 스윙은 실패했고 그래도 위닝 시리즈 달성했구요 자 마지막이 좀 아쉽네 자 오리올파크 아 우리 갈로형님 어우 간지나는데 너 그래봤자 3진당할거잖아 흐흫 근데 갈로가 미쳤어요 요새 3화 2푼 3리 말이 돼 갈로가 3화 2푼 3리에 OPS 18 넘었고 17홈런 갈로답지 않은데 자 존민스 우리 3.83에 2승 2패 자 오늘 경기 첫번째 다석 자 하늘 대결이네요 상대 투수는 코에이 아리아라 타라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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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장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야 갈로 솔로몬 갈로 미쳤다니까 병살 각이죠 오우 잘 잡았어 오우 잘 잡았어 그렇지 깔끔하게 병살타 아 다소 타구가 빨랐는데 아우 나이스 캐치 자 다일만에 두번째 타석 오우 이거 이거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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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안타 자 241루 타석에 멀린스 아우 아우 우리 역전했어 2대1 야 빠져라 오우 좋아좋아좋아 오케 안타 이건 에러가 아니라 안타로 기록됐어요 자 이러면 오늘 멀티에트지 자 멀린스 형 뛴다 뛴다 오 돌아가 돌아가 자 오늘 솔로몬 있는 우리 제이디형 에휴 한점 더 달아나면서 3대1 야 들어와 잡아줄게 야 오 번트 번트 아 이거는 거뜬하지 아 이런건 이제 잘잡아 번트 드럽게 못했네 2반해지 홈런으로 4대1까지 달아납니다 자 2열 오픈까지 끌어올렸어요 야아 아 플라이 기대했잖아 야 우리 8대1을 이겼어 자 완벽한 승리 야 오늘 첫번째 타석 자 타유 2알 잡은 칠리 와 OPS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 어어 야 이거는 넘어갔지 올렸잖아 가운데 나이스 오머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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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건방지인 스텝 자 시즌 8호 아 오랜만에 보는 회오리 슛 자 이건 제대로 물렸죠 이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넘겨버리는 우리 형님 자 3회물 자 3회물 2사 2루상원 자 특정권 자 가운데 하나 더 줘봐 어 어 야 안타 하하 잘났다 이거 2루타죠 2루타 자 자 홈런에 이어 2루타 까지 자 이러면 구경위 연동 멀티히트 기록합니다 자 패턱스가 한점 따라오면서 2대1 됐구요 자 OMR 세번째 타석 나이스 나이스 자 이번에도 초구 그대로 굿바이 옴믄 자 자 시즌 9호 아주 오류방구 진짜 하하 자 5대3 스코어 자 7회물 네번째 타석 어 다시한번 높은 볼 아 이번엔 떴죠 아 자 스코어 5대3 잘 시키고 있고 자 9회말 수비 경살로 끝나는거야? 위로 잡고 아 아깝다 활짝 보복됐어 아 경기 종료 우리 잭 데비스 형도 시즌 3승 챙기고 우리 석도 형도 하반타 가져가고 아 자 탈륜 2알 챔프 2리 5팬스 9알까지 올렸어요 이야 왔죠 자 오 1루지자 홈까지 이야 허허 자 1타첨 2루타 자 3알 금방 올리겠는데 야 산탄데르 오 포스 좋아 아이 잡혔네 괜찮아 1점 냈어 스코어 3대1 더군다나 이사 1루루야 여기 추가 득점 가능 어우 호호 이야 짚고올줄 알았는데 어 역전당했네 자 스코어 5대3 지금 지고있구요 자 4회말 이사 1루루 상황 나이스 깔끔한 안타 자 2루지자 그대로 홈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멀티히트로 사타점 챙겼습니다 자 스코어 5대4 1점 따라 붙었어요 여기서 좀 내라 이야 좋아 어 뭐야 플라이어 자 스코어 여전히 5대4 자 7회말 자 4번째 사석 자 근거한방 전시랍니다 지금 지금 아야 아 아 수루다 말어 형 자신있게 쳐 와 여전히 1점차야 어 9회말 2사 자 마지막 타석이 될 것인가 어 동점홈런을 칠 것인가 홈런 쳐야지 야 긴장되는데 어 야 이거 탔다 아 찢었다 찢었어 흐흐 야 이거 홈런으로 동점 만들어냅니다 자 자 시즌 10홈런 결정적인 홈런 나왔습니다 야 미쳤다 팝콘 준비 안했는데 아 야 승부는 1점 어 어 아 1점 내줬어 야 어떻게 받을 점인데 오 또 냈어 우리 또 냈어 6대6 아 2점 아 진거 같은데 야 야 그래도 우리 석도영 또 기회가 옵니다 자 11회말 자 1413루 잠깐 여기서 또 홈런치면은 동점홈런이네 흐흐흐 흐흐 아 아 아 병살 경기종료 아 좀전까지만 해도 영웅됐다가 흥 죄인됐어 오케이 자 그래도 시리즈 2승 1패로 위닝시리즈 가져가구요 자 6타도 3안타 1,2,3차전 모두 멀티히트 이상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형님 지금 타율 2,2,8,7,2 자 3할이 얼마 안 남았다 자 홈런 비율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25안타 중에 10홈런 24타점